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입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스택스 코인에 대한 눌림목 매매 전략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톡방에서 구독자 분들과 같이 역추세 구간에서의 반등 타이밍에 이 상승 캔들에서의 시세를 충분히 눌러봤었던 코인이 우리 스택스 코인이 되겠는데요 최근 600원 부근에서 1150원 정도 수준까지 대략적으로 90% 정도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직전에 매몰라인 때 수급 들어온 캔들의 종가 라인도 강하게 돌파에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추가시세가 나오면서 단기 90% 폭등 후에 조정구간으로 접어드는 거리량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느 가격에서 좀 반등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눌림목 매매 전략 빠르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우리 스택스 코인 수익 내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고점이 물려서 물리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반드시 시청하셔가지고 비트코인 방향성 따라서 우리 스택스 코인에 대한 전략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염두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거에 이 추세를 극복했다고 보여지는 캔들이 저는 이 캔들이 기준이라고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600원 가격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600원까지 빠지면 90% 폭등했기 때문에 이 추세를 극복한 캔들의 저점은 무조건 여러분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리 880에서 92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시점 1봉상으로 1봉상 880원 920원 가격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요 5월 달부터 이 920원 가격을 이탈하고요 여기 저항받고 조정받습니다 여기 조정받아요 또 여기 또 못 깨고 조정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돌파 못하고 또다시 이제 조정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880과 920원 가격은 과거의 저항 구간이었으나 이 저항 때 매물을 강한 월 수반하면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리가 앞으로 스택스 코인의 강한 지지선이 되니까 1봉상으로는 이 가격을 안 깨고 반등할 때 V자 반등 나오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를 잘 노력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5분 봉상으로 30분 봉상으로 차트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도록 하면은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방어해준 캔들의 눌림 가격이 940원 가격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강한 시세 수반하면서 직전 고가 라인대를 뚫어내고 그리고 가격을 방어해준 눌림목 구간이 얼마다? 940원이고 그리고 그 가격을 최근에 방어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 기준 분봉상 짧게는 940원 그리고 길게는 위 가격 880 920원 이 가격에 지지선 체크하시고요 이 가격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추가 상방 어디까지? 최근 이 1020원 가격을 돌파했을 때 다시 위로 1150원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요 위로 단기 1020원 돌파시 2차 1150원 가격 목표로 여러분들 추가 돌파자리에서의 추가 시세 잘 노력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스택스 코인에 대한 눌림목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런 전략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스택스 코인이 조정받고 반등하는 타점을 활용해서 메스터점 잡아가시고요 그리고 1150원 가격을 돌파하면 카톡방에서 제시해드린 목표 가격대까지 추가 상승 노려보시고 이 자리를 돌파 못하면 한 번 더 눌렀다 반등하는 D구간에서의 제공략 타점들 같이 노력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전략들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 문자도 이런 식으로 언제 어떤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하루에 10% 정도 소소하게 단타 수익도 챙기고 20%, 30%, 10%, 200%, 70% 그리고 400% 정도의 큰 상승과 그리고 압도적인 수익들을 어떤 구간에서 이트가 빠졌다 반등하는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의 기회들이 나오기 마련이니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타 대응하시고요 방향이 상방으로 결정되면 길게 들고 가시고 이트가 22만 9천 달러 깨고 추가 납폭 가져갈 경우에는 짧게 짧게 대응하시면서 어디서 폭락한 어디서 추세 하단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활용해서 급등 시세 노력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을 기반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막바지에서 골파기 자리에서의 반등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을 같이 선별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 수익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활용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과 같이 6월달 7월달 8월달 공략해 나갈 우리 추천 코인들 같이 공유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 수익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로 여러분들 뭐 카톡반 입장하는 데 있어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좋은 타점들 같이 공부하고 투자 기법들 같이 기법들 같이 강의도 해드리고 그리고 매수매도 타이밍 같이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기셔서 좋은 투자 수익 같이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소통방 선순환 구조 이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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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